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셀 안태수 본부장 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안보험 가입 요령 그리고 가성비 정말 저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폭넓고 또 보장도가 높게 가입할 수 있는지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안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개 회사가 각 회사마다 장락점이 있고 또 각 회사마다 추구하는 뭐 성향이나 보장 내용이 틀린데요 일단은 안보험 가입할 때는 첫번째는 일반암이죠 일반암 보장한도가 아주 높은대로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보장한도를 높게 구성을 하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겠죠 그래서 납입기간을 20년나 100세만기보다는 좀 납입기간을 길게 해서 20년보다는 30년 납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고요 아니면 보장만기를 100세보다는 90세 80세 보장만기를 좀 더 줄이면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금을 높게 구성하시되 납입기간이나 만기기간을 조절을 하시다 보면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각기경제저, 갑상소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중량, 제자리암, 요즘에는 대장전망내암인데요 요 다섯가지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모든 보험회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유사암이라고 하고요 생명보험은 소외감이라고 하는데요 각 회사마다 진단비 한도가 틀리긴 한데요 어떤 보험회사는 유사암 진단금이 2천만원 가입이 되시고 어느 보험사는 천만원 또 어느 보험사는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서로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암진단금,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금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입을 하실 때는 5대 고액암, 10대 고액암, 16대 고액암 이제 각 보험사마다 틀립니다 자 근데 고액암 진단금은 거의 다 가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입을 할 때는 암수수비, 그 다음에 암입원비, 표정화약물치료비를 가입을 하는데요 암입원비 같은 경우는 암으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예전에는 4일째 입원비가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1일 첫날부터 암으로 입원시에 입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암입원비도 첫날부터 보장이 되는 암입원일당을 구성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암수수비에요 뭐 약물치료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암덩어리를 아무래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암수수비도 200만원보다는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높게 구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아무래도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적당히 200만원에서 500만원 선으로 가입을 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1000만원 정도 한다? 그럼 차라리 암진단금을 가입을 하는 게 좀 더 가성비 부분에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표정항암 약물치료비에요 2020년에 표정항암 약물치료비가 다시 새로 출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데요 어떤 보험사들이 20년 갱신, 어느 보험사는 10년 갱신, 각 회사마다 틀려요 갱신형 구조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년 갱신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갱신형이다 보니까 10년 갱신, 20년 갱신, 보험료 차이는 별반 많이 나진 않지만 20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20년에 한 번 아무래도 갱신형 주기가 좀 더 반복되지 않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화학적 치료, 화학약물치료비를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화학약물치료 하면 구토증상이나 치아가 발치된 경우, 머리가 빠지는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부작용이 덜한 표정항암 약물치료비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표정항암 약물치료비를 떠나서 여러가지 면역치료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정항암 약물치료비를 하나 서브로 가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암보험, 암진단금, 그리고 입원비, 수수비, 표정항암 약물치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꼬 부탁드릴게요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안태도범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